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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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드려요 저 방금 마술을 했어요 시작할 때 제 목소리 안 들었었죠 왜냐하면 제가 마술을 했어요 제가 마술을 했어요 제가 마술을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한 마술 바로 수아가 했어요 자오는 2시에 2시부터 2시에 미팅하고 3시에 피라테스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맞춰봐요 제가 뭐 했어요 맞춰봐요 슈아가 방금 뭐 했어요 피라테스하고 뭐 했냐고요 뭐 했냐고요 빨리 맞춰봐요 빨리 맞춰봐요 티 안 나요? 여러분 딱 봐도 알잖아 바보 저 오늘 다 아직 안 먹어서 일 수 없네요 오늘 입술 화장 안 해도 오늘 3개 있는데 오늘 전 연애했어요 봐봐요 저 머리 잘랐어요 저 머리 잘랐어요 저 머리 잘랐어요 음 좋았어 음 음 하이 내가 왔어 이거 멀어 근데 이게 살짝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여러분들 자세 이게 멋있지 뭐 아 으아 자 자 자 자 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먹나 오랜만입니다 뭘았죠 찐찐찐 봤어요? 명은? 어.. 답답하고 못해요? 어떻게 보여요? 좋아요 엄청 많이 잘랐어요 제가.. 저 방금 우리 회사에서 피해하려고 피해하려고 방을 찾았는데 3층, 4층 다 안되고 8층 왔어요 근데 찾는 길에 제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따 타스어 가야돼요 타스어 가야돼요 헬멧이 아.. Bene... 잠시